바쁘니 일순을 거머쥔 가운데 리스포측의 나이다스의 손 케이지 롤스터 이지훈 감독까지 함수돼 계속해서 군방전의 동반 찬성한 멤버들 하지만 요즘은 코앞에 두고 장염 증세가 도주고 말았으니 해롭게 연승에 도전한 언니오빠들 하나의 이중 감독교차 집에는 갈 수 있을까 전정 소리고 과연 언니오빠들의 연승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야 진짜 지금 주면 다 흠 조세다 자 이 연습 한번 제대로 한번 도전합시다 상무형 상무 빼야돼 어떡해 아 너무 쉬지 디엣치가 좀 크네 야야야 곧 오면 나이스 그라우스까지 그라우스까지 나 너무 소름끼치는 것 같아 알이 좋아 지금 0킬이야 0데스야 8킬 7어시다 이래도 우리 한판만 팀에 내가 구멍이라고 할 수가 있어? 아니 구멍이라고 안 그랬어 자 크라가스 저거 자르자 뒤에서 1킬이 투이치jor 1킬 2킬 빨리 쫓아 내가 여기서 깍두 할게 오케이 좋았어 깍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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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파 도와주러 가자 도른다 도른다 피즈였어 옆에 도른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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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두 괜찮아 괜찮아 지금 정비 한번 하시고 와딩 되는 사람들 좀 와딩 하기로 가겠습니다 우와 제발 같이 부치 한타를 강제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 오빠 아 이거 끊김 나 이거 야 이거 이거 또 자 그리고 트위치 물어야 돼 지금은 조금 밀렸으니까 우리 부시 쪽에도 와도 해야 돼요 몰래 바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쪽에도 하나 받고 이렇게 됐고 아 바로 저기 와딩입니다 그리고 타 거기 삼거리에 거기 닦아주시면 아 소라카 바쁘게 잘 사네 어 여기 트위치 방금 다리 피난 것 같아 어디 어디? 행군 투명하게 보내세요 안고요 아 저기 뭐야 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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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박은 데는 또 박으면 안 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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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이거까지 슬프게 없었는데 트위치 잡았나? 바론 바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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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론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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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r 노래 lotta 드라마 노래가 나온 신이 났어 아주 둘이 또 이렇게 Тso 깨끗하네 너무 신나서 그랬 Wars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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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우아 우리 경기가 Dream 자크는 강제인 인식을 해버려요 자크는 강제인 인식을 해버려요 자크는 강제인 인식을 해버려요 자크는 해버려요 괜찮아 괜찮아 빼고 빼고 나이스 맞고 있지 말고 상대 나오는 거 얼마나 걸리는 거고 30초 말파 20초 인식 한 번 더 가요 약간의 위협을 바꾸고 그냥 베인 어디갔어 탑 탑 탑 탑 딱 궁 있죠 들어오면 여차하면 궁 써버려요 억제에까지 밀고 10초 남았어요 빼죠 소나카 내리면서 와운드 박으세요 그 상대 부시 쪽에 쭉쭉쭉 오면서 쭉 바꾸고 부시마다 다 썼어? 다 썼어 잘 썼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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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쫄썰어 썰어 공 뺐다 공 뺐다 뒤 뒤 뒤 쏘라카 소나카 맞았다 우리 쏘라카 야 야 야 뺴 뺴 뺴 뺴라 야 이건 안되겠다 아하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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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탈아 아 네 fair 월 matière 지금 미드 강제인 취 işte 어차피 억제이까지 마이 100도가 오히려 기회야 지금 억제이까지 밀면 되니까 가자! 고고고! 트위치 잡아야 해! 게임 끝나! 트위치 잡아야 해! 파트! 메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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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깨넣어! 아예 끝났어, 이거 아 이 정도가 한국이셨어 아 아이 다녀오면 돼요 기 غ añadiendo 어딘가 보다보 다 냈어. 갖고 버려. 그냥 끝났어. 수고해. 수고해. 너무 집중을 했어. 아까 좀 불리하게 갈 뻔한게 와딩이 지워졌을 때 근데 이후에 또 잘 와딩을 하니까 진짜 와드가 중요하구나. 유리하면 와드만 박아도 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이기는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당연해질 날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너무 창피해. 근데 웬만하면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4판 해가지고 3번 이기고 한 번 졌어요. 지금 75%에요. 이번에 이기면 승률 80% 두 번하고 한 번 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기면 2연승. 2연승. 그러면 촬영 끝. 바베큐 파티. 바베큐 때 석세랑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 위에 이제 레이지 제인씨가 올라가서 레이지 제인씨가 올라가서 30분 참기. 소감. 소감. 20분 됐을 때 서렌 칠 수 있어요. 빠른 서렌. 20분 전에는 못 나와요. 자 그 우리 지금 그리고 또 누구보다 지금 든든한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지금 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감독님이 있으니까 왠지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이번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니까 계속 이제 큰 분들을 자주 하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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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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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만 조금 줄이시고 아까 계속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저희 선수들한테도 주문하는 게 질 때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진짜 그걸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지고 있을 때는 그 각자 어릴 때 추억이나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하죠. 옛날 얘기나 영혼 같은 거 한 마디씩 하고 군대 군대 있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에 2연수 갑시다. 갑시다. 우리 한반만 2연수 한번 갑시다. 지금 여러분 제일 급한 게 임배에요. 지금 상대방 무조건 올 것 같거든요. 블랙차 한번 가보시죠. 차라리 가버리는 건 아니죠. 가보시죠. 우리 갑시다. 지금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야 돼요. 자 화이팅 시작. 이깁시다. 자 갑시다. 자 거기 어디 여기? 거기 여기. 아 뭐야 나 이거 썼어. 플렉시 썼어. 아 플렉시 눌렀어. 지 찍는다는 게. 흥분하지 말라니까. 오빠 아 아 정리를 없어서 그렸다. 뺄 수 있다. 뺄 수 있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어 안돼. 야 그게 벽궁으로 맞네. 힐 힐 힐 힐 아우 전멸 때문에 죽나? 안돼 안돼 안돼. 패슈 발동하지 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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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 전멸. 레벨 6이다. 조심하다. 전멸. 왜 이렇게 안 나와. 안 돼. 이거 치면 안 돼 우리. 아니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칼리 탑 올라가요. 아칼리 탑 올라간다. 아칼리 탑 올라간다. 올라간다. 나 집에 갈래. 오 그렇죠 온다. 응. 오. 또 뭐야. 아아 나 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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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아우 부처. 진아. 봤어. 봤어. 감독님 자크 이쁘다고 칭찬 한번만 해주세요. 자크 진짜 훌륭한데요. 어. 자크 진짜 훌륭한데요. 아니 진심 진심. 나이스 잘하고 있어 살았어 살았어 다리 어딨다고?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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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인 베인 밑으로 밑으로 베인하고 붙잡고 있어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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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블리츠랑이 따라가 따라가 우리 베인도 빨리 따라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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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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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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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됐어 살았어 살았어 아 이제 좀 풀렸네 아 어우 앉아 빼야 돼 빼야 돼 보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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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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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았다 아 아 아 야 일로와 위로가 위로 야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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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아 다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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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다가 와라 좋았어 소라카 베인 버렸다 우리 소라카 여기 힘 와준다 아리가 잘 구애 됐네요 용으로 와 용에서 저기 밑에서 지금 땡기려고 준비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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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 됐어 안 써 안 써 이득고고 그냥 빼면 돼요 이득고고 하나 더 볼라다가 역으로 그냥 당하니까 맞아 맞아 오빠야 나 이거 먹어도 돼? 와딩하면서 경험치 뺏어 먹어도 그 난리를 치던 사람인데 자 바이도 오고 있어 욕을 해 욕을 와딩 박아주는 건 좋잖아 집에 갈 거니까 받고 가면 안 돼 어? 어? 우리 소장님 빼먹을 해? 우리 소장님 빼먹을 해? 뭐든 다 해줄테니까 이기기만 해요 이기장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 혼나고 있어 베인 내려갔어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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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내려간다 제발 2회 3 2 1 2 2 2 3 2 1 2 3 2 상모 형 방금 전화 온 줄 알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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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2 2 3 2 방어 방어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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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바텀 인긋 원 가도 미 udo 부 boards оп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아니 왜 때려 일로 오라고 안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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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잭스 걸자 아 놓쳤어 또 오천히 가야 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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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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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 깨도 푸시 바텀 푸시 좋아 역시 전략가야 라인 좋으니까 바텀 푸시 최고야 전략가가 있는지 알았니 전략가 있어 전략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더 푸시 더 푸시 고 고 고 고 아 이거 총리 하겠대요 전략 좋다 진짜 고 고 고 고 고 고 저도 배인 집에 갔으니까 아 이거 아 sí score 크 Rolling די 네 너무 더 빨간 파세요 지금 지우고 다니나? 다 적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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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낚시 한 번 가나? 오오오, 베인이다. 자, 여기서 물자. 안 봤어. 빨리 와. 쪼라카. 들어가요. 쪼이, 일로와. 따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미끼 할까, 미끼? 미끼를 우리 하나만 하자. 다 모시러 가볼까? 바론, 바론, 잠깐만. 자, 밑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내가 얼굴이 이거롴게. 안 미치는 게 날 것 같아. 제가 올 것 같은데? 안 오나? 야야야, 그렇게 하나? 야야야, 야야. 아, 안 해? 아, 안 해. 그냥 와, 네. 으이! 야 그 낚시가 그게 낚시냐? 근데 얘네 춤을 낚일 수 있었는데 아 아 안 돼 아 베인 베인 아래 괜찮아 아래 괜찮아 제발 이겼어요 제발 베인만 잡은데 그렇지 제발 저군제 펜리 펜 펜리 제발 펜 펜 펫 펜 펜 펜 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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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내가 끌려갔잖아. 그래가지고. 아리가 끌려갔나? 내가 끌려갔어요. 아리가 절대 갔으면 안 되는 거라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직 얘네 발음 못 할 것 같은데? 안 할 생각인데. 괜찮아. 괜찮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막 한탄 번진 거에 이렇게 막 아쉬워했다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금 라인 좋고 우리 버프부터 챙기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하나 걸렸어. 하나 걸렸어. 그거 데바다 기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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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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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됐어. 됐어, 됐어. 믿으면, 믿으면, 믿으면. 이거 사양 씨까지 눈물 날다고 했는데, 이거 사양 씨까지 눈물 날다고 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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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orf, 나 맞지? resolution. jao. 마무리. 바텀 밀어, 바텀. 어차피 바텀 억대기 밀면 되니까. 그래, 거기로 가자. 바텀으로. 그래, 바텀 가자. 빨리 밀어야겠다 다 여기 있고 나 혼자 가서 미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야 아니야 야야 여러분 가야돼 우려 없이 가볼래 밀어 더 유리해 집으로 가야돼 아니야 아니야 집으로 가야돼 집으로 가야돼 한 명만 밀어 아리만 다 아리만 집으로 가야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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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깰 수 있나 못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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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못가게 잡아 계속 추격해 점프 점프 잡자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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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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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아 이건 끝났어 끝났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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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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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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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 아 refined 폭돌려 진짜 이겼어 우리 후반에 진짜 역전한거야 이거는 운영으로 이긴게 운영으로 이거야 진짜 우리 운영으로 이거야 진짜 우리 대단하다 우리가 잘했어 이지훈 보다 대단하다 아니 감독님 마지막 경기 어떻게 그래요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총평 강팀이나 약팀이나 운영에서 지금 판단이 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번 경기는 진짜 저도 우리 진짜 운영하다가 마지막 한타가 그림 같았어요 정말로 아무튼 진짜 저희가 열심히 한 보람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주인공 우리 쏘라카는 있지만 람머스 정말 정말 우리 제인이하고 정말로 그 자크면 클 수 있었던거는 람머스의 어떤 그 정글님 람머스 최고였지 그리고 우리 자크의 이니시에이트 와 정말 나는 동준오빠의 그 보면서 놀란게 데스가 제일 적어요 이댓이에요 이댓 안죽어 아니 병이 자야 활용을 해 우리 제인이 드디어 멋진 캐릭터를 발견한거 아리 아리 예쁜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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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베인을 포기할 수가 없죠 저희가 지금 베인 하는게 감동적이야 참을성이 좀 있었던거 같아요 잘 참았어 지금 잘 참고 이렇게 보셔서 그냥 버텨주면서 약간 그런거 자 우리 오늘 승리를 축하하면서 우리 파티 한번 하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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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연승을 거둔 한밤만 이 연승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제대로 고기 파티를 벌인 한밤만 백원 멤버 여운 오빠가 특급 셰프로 변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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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파티하면서도 이렇게 심각한거야 우리가 한판만 대회를 주최해볼까 뭐 8강전 이런거 형 직장인팀 어때 직장인팀 직장인팀 같은 직장에서 팀을 꾸려서 회사 동료하고 나와서 출전을 하는거야 그리고 상금이 있어야 되니까 형들 PC방 하나씩 벌고 우승하면 장동민의 PC방 준우승하면 유상문의 PC방 이걸 준다 그리고 참가하면 너네 장침주자 그리고 참가하면 너네 장침주자 그리고 참가하면 너네 장침주자 그리고 참가하면 너네 장침주자 와아 참가인 전원의 팀 박칭 망했대 박칭 망했대 박칭 망했대 박칭 아 왜 그랬어? 1년이 나랑 5년이 나랑 5년이 나랑 5년이 나랑 어떻게든 유리멘탈인데 또 봐 또 울잖아 또 울어 가잖아 또 울어 또 울어 저 화상 진짜 아 박칭이 형이 죄였어 망했다고 아까 말했는데 그럼 이거 어때?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로 2010년? 3살이잖아 73년인데 지금? 손가락 움직일 줄 알아? 아 근데 요즘 한 세상에 돌멩이 집이 축하합니다 어? 뭐야 이런거 하지마 아유 정말 아유 너무 쌍인다 한여름을 예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한번만도 우리 레디진 생일에 맞춰서 같이 태어난거야 그렇게 되니까 진짜 그러면 우리 그렇게 정합시다 중학교 3학년 이하로 해가지고 무조건 중3이나 아니면 중2로 중2든 중3든 뭐가 달라 중2든 중3든 바르자 야 그러면 이렇게하자 정정당당해 가자 우리 지금 나이 몇이야? 나 지금 34 너 그러면 69 69에 enfim 32 나 30 131 159만 팀 팀 팀 나이 팀 나이가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나이 먹고 이정도 하는 사람 없어 좋습니다 평균 나이 159세 이상의 팀들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팀을 받아서 저희가 8강전 우리 한판만 159세 이상 너무 창피하다 내가 태어나서 그동안 들어왔던 대회 중에 가장 대여가 추첩스러운데 너무 졸려해 우리한테 정정당당한거야 대회 이름 159배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한판만 159배 대회에서 우승을 하네 우리가 우승? 1승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야 그정도 나이 먹은 것들한테는 이겨 오빠 우리가 그래 근데 내가 아는 서른다섯 중에 제일 잘해 그래 내가 아는 서른다섯 중에 제일 잘해 그래 자 여러분 팀원 나이 평균 31.6세 이상 합계 159세 이상의 팀들은 언제든지 도전해 주시오 우리가 밟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59세 이상 중에 가장 잘하는 우리는 한판만! 트롤들의 대양현 농산 리포트 스타디움에서 한판만 259배 대회 보고 우디레스킰도 받자 선정용 오기만 해도 정령 수호자 우디레스키 금요계가 빠루루루! 그리고 지상 최대 이벤트 매치 천상계 KT 선수에게 내민 한판만 멤버들의 겁없는 도전장 8월 24일 토요일 농산 리포트 스타디움에서 만나요 우리는 한판만!